갑자기 내겐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바난다는 겠네 잘VE Hi, welcome toEnvlog say thank you 이런 거 말씀해 봐 14 objects 14 odys Martina 14D 14 유료 14 14 4개의 알바익 내는 봄 내는 시장에 그리고 내는 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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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바익 사는 사는 아이친 walang problema 알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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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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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안녕하세요.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에게는 뭐 눈물이 해줬습니다. 제가 말하는 게, 그런데 내 아버지. 자기 아버지에게는 보내야만 드리는 사람입니다. 나에게에게는 감사하구요. 너가 제 아버지에게는 보고 싶어? 나는 너가 덕 NE! 나에게는 감사하구요. іш thank you! 한국의 아버지에게는 더 감사하구요! 그리고 또 하여 coloured 낄대요! 안녕